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 백진영에 제대로 갇혀있는 이 흙 동그라미도를 살리는 문제입니다. 백의 약점이 있죠? 이 약점을 노려서 이 도를 살려내는 문제인데 과연 어떤 맥점이 필요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밑에 쪽에 흙의 이 두 점이 뭔가 역할을 크게 할 것 같은 느낌이죠. 밑에 쪽에 약점이 딱 보입니다. 일단 이곳을 끊는 수는 당연히 안되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여기를 젖히는 수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여기를 젖혀서 일단 백도를 끊었다는 거죠.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끊어서 이곳을 이으면 이쪽으로 끊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찬찬히 해볼텐데요. 일단 이곳을 먼저 이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흙도 끊어가겠죠? 이때 백이 끊어서 수상전이 됩니다. 흙이 여기서 쉽게 이렇게 이어서 잡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렇게는 못 들어가지만 백이 여기에 젖혀서 메우는 수가 항상 있죠. 막더라도 뒤쪽에서 단수치면 잡혔고 이곳을 호구치더라도 단수치면 잡혔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수상전이 불가능한 모양으로 아마 여기를 잇는 수는 거의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이 호구치는 수입니다. 이 수를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호구치는 수가 어떤 의도냐면 백이 만약에 수상전에 이쪽으로 메워가면 딱 걸렸다는 거예요. 흙이 메워가서 얼핏 보면 백이 한 수 빨라 보이지만 흙은 바로 단수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흙이 수상전을 이깁니다. 그래서 백도 이쪽으로 메우러 갈 수는 없고 여기를 메워야 되는데 이때 이 자리를 딱 둬서 일선에 두 군데를 돕기 때문에 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잘 됐죠? 꼼짝없이 죽는 모양에서 지금은 패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맥점을 성공시켰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호구치는 수 아주 좋은 맥점이었습니다만 실패고요. 이 호구치는 수와 사실 똑같은 맥락의 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저치는 수인데요. 저는 이렇게 정답을 먼저 풀어봤었습니다. 이렇게 패를 내면 성공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건 오히려 아까보다도 손해죠. 아까보다 팻감도 손해고요. 패가 난 거 자체로도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저치는 수도 상용의 맥점 중에 하나지만 지금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였습니다. 그렇다면 흙의 수를 뭔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호구쳐 볼까요? 여기를 호구쳐서 두면 흙의 수가 뭔가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백이 막으면 집을 내서 이제는 육아 무가로 흙이 오히려 잡는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백이 단수를 치면 이렇게 패모양 만들어서 아까보다는 훨씬 이득인 패를 할 수가 있죠. 아까는 이렇게 두 점이 잡히면서 패가 됐는데 지금은 잡히는 돈 없이 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백이 이곳을 치중 가서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은 모양이지만 여기서 흙이 또 재밌는 수가 있죠. 이쪽을 젖혀서 응수합니다. 이게 사실 꼼수인데요. 이 치중으로 흙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젖히는 꼼수에 많이들 당하시더라고요. 이 꼼수 모양이 뭐냐면 백이 여기를 끊으면 이 자리를 막아서 잡겠다는 거예요. 한 격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백이 여기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잊고 뒤로 단수 치면 이 두 점이 먼저 잡히죠. 단수이기 때문에 흙이 다 잡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건데 끝까지 수 있게 하면 이게 아닌 걸 아시죠. 뒤쪽을 메우고 됐다는다는 흙이 오히려 잡혔습니다. 들어갈 공간이 없고요. 그래서 수상전으로 백이 먼저 잡을 수 있게 되죠. 결론적으로 여기를 호구쳐서 조금 이득인 패를 하려고 했던 수지만 치중 가는 수로 인해 이곳을 막으면 바로 단수 그렇다고 여기를 이으면 수부족 그래서 흙은 꼼수를 써야 되는 이 젖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환격을 피하고 끊어간다면 흙이 한 수 차이로 수상전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흙이 대책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흙이 맥점이 있죠. 사실 정답하고 똑같은 모양인데요. 여기서 흙은 이곳을 뻗는 수가 맥점입니다. 이 맥점은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들 때 백이 수를 메울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단수 쳐서 수상전이 이긴 것 같지만 흙은 본체도 안하고 그냥 메워가서 먼저 메워가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단수는 안되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못 끊는 수도 뻗어서 이긴 것 같지만 역시 본체도 안하고 메워가면 꼬리는 잘라주고 4점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안됩니다. 얼핏 보면 이제 여기를 붙여가는 수가 수상전을 이기는 맥점 같지만 흙이 이거 한 점 덥석 먹어버리면 흙의 수가 줄지 않았어요. 이렇게 메워갈 때 백이 메울 수 있는 곳이 없죠. 역시 수상전으로 흙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뻗는 순간 옆에 넉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답 수순하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젖히는 수가 사실 정답이 아닌데요. 여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지만 백은 이렇게 있거나 여기를 막아서 응수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과 그리고 백이 이 자리 막는 거는 응수가 똑같죠. 이렇게 넉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백은 여기도 있습니다. 이곳을 잇는 수 때문에 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끊어서 수상전 이겼다 이거죠. 바로 단수를 쳐도 이으면 연결해야 되는데 한 수 빠르고요. 잇기 싫어서 뒤쪽에서 메워가면 이 자체로 한 수 빠른 흙의 수상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상전 흙이 이겼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장면에서 한번 영상을 멈춰보시고 백의 다음 수를 예측해 보시면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백의 대응책이 있다는 거죠. 같이 풀어볼까요? 여기서 백은 이 자리로 받는 수가 있습니다. 공배의 묘수죠. 아까랑 똑같은 맥락으로 백의 수상전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으면 젖혀서 아까 봤던 모양이랑 거의 똑같죠. 그렇다고 호구치면 이번엔 패도 아니죠. 요석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다 잡히고요. 여기 젖히는 것도 패 아닙니다. 요석이 끊겨 있어요. 이곳으로 고쳐도 치중 가면 역시 잡히고요. 어딜 둬도 안됩니다. 원래 이곳을 뻗어서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단수가 그냥 이 두 점이 바로 수상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이 수상전에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전에서 지기 때문에 이 젖힘수가 틀렸어요. 이 젖힘수만 사실 5분 동안 변하도록 했는데 이게 바로 속임수였습니다. 흑의 채선은 여기에 젖히면 공배묘술 당하기 때문에 먼저 찔러서 이 우측 두 점을 요석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을 때 이곳을 뻗어서 옆에 넉 점을 잡고 사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백의 처절한 버틴수가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여기 끊는 순데요. 따내면 여기 도서 단수치면 패고 이으면 이렇게 도서 백이 아까 패로 버티는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젖힘우기 수상전은 안되죠. 하지만 이것도 먹여치고 뻗는 순간 여기를 이을 수가 없는 모양으로 이 5점을 때려내고 흑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은 이곳을 찌르고 끊는 순간 삶의 길밖에 없고요. 백도 억울하지만 두 점 잡고 살려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문제 간단한 문제였어요. 간단한 문제였지만 어떻게 보면 함정이 있기 때문에 첫 수를 딱 삐끗하는 순간 그대로 이 문제의 최선에서 벗어나고 틀릴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딱 한 수 차이 그 한 수 차이가 바둑의 승패를 갈라놓는 한 수가 되겠죠. 오늘도 이런 문제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